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치르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 가닥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유지가 확실해 보이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양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까지 나눠먹으면서 그 취지는 사라지고 양당 구도만 경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번 선거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그리고 제도의 성패는 결국 구체적 실행이 끝나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당 체제 그리고 다당제 체제 모두 각기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정치적 방식을 선호하는가로 정치적 올바름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선거제가 다수 야당 그것도 대표 1인이 급작스레 결정한 모습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항병과 달리 민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선을 거듭했고 결국 대표한 사람에게 떠맡긴 방식은 민주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먼저 뛰어들었고 이번에도 병립형 회귀만을 고수해온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가 경기 규칙을 정하는 탓에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인들 개개인의 이익에 골몰해 선거제를 누더기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발음만을 두고 보면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이 제도라는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적인 이익에 골몰하던 쪽이 어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